2. Q. WW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맛있는 라면들을 먹어봤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아까는 리허설도 잘 마치고 왔는데요. 맞았어요. 저희가 처음으로 제자매 마실 무대를 살게 돼서 정말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되게 많은 아이분들께서 응원을 좀 봐주셨어요. 이번에 리허설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. 네 그렇죠. 아까 제가 봤는데 모자라는 스티커 있잖아요. 마치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. 아 그렇죠. 아 그렇죠. 날씨 때문에서라도 던지 열기가 정말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본무대에서 또 붙여봅시다. 화이팅! 화이팅! 홀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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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하이, 이방! 비트위! 심장! 주추밀라! 캠페! 지금 데뷔는 성공되는데 벌써 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제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반가워진다 그러나 저는 좋게 한편 가까지 한편에 DRN을 도와줬다 나는 정말 정말 한편 정도가 더 맛있어 호조 페스티벌에서 베트남에 계신 아이분들께 팬페스트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7명 다 같이 꼭 무대를 선보이러 오겠습니다. 템페스트로서의 베트남 방문은 가장 기다려왔던 순간인데요. 오늘 비록 6명이지만 우리 베트남 아이 분들께도 그리고 호주 페스티벌의 관객 여러분께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꼭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! 야 무대 곧 시작했습니다! 5분 남았다! 5분 뒤에 저희가 무대를 올라가고요. 오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재밌게 잘 즐기고 옵자고요. 준비됐죠? 됐어요! 파이팅! 파이팅! 그러면 하이바 골랜 할까? 하이바 골랜! 렛츠고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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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바 골랜 할까? 하이바 골랜 할까? 컵! 말하는 인지 너무 빠르게 진 부탁드립니다. qi 하이바! could you be so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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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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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와우 인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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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났어요 진짜 호응도 정말 뜨거웠고요 열기도 뜨거웠고 환호 소리도 엄청 컸어요 팬패스트 사랑해 이걸 엄청 크게 외쳐주시더라고요 진짜 대박 감동 정말 이 광장을 정말 꽉 채우셨더라고요 더 힘이 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했던 무대였었어요 진짜 콘서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그냥 일곱 명 아 진짜 또 왔으면 좋겠다 트남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 유치 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행복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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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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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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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노래 듣고 싶다고 행복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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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시키는 정답 이제 좀 더 찍고 정말 많은故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